노래자랑할 때 춤 제일 많이 앞에서 추는 양반이 이 양반이요 노래도 잘하지만 그지요 맞죠 예 그 송혜 선생님 노래자랑할 때 제일 많이 나가서 앞에서 춤추는 이 가수님이 꽃나비에요 자 이겼다 보약 같은 친구 만세 북한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겼다 만세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래로 바로 바로는 영화의 주인공 정말 같다니 총관이 빛발처럼 사나다 북한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태안리인이 다 이겼다 만세 재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양반이 함께해 그대는 바로 나 그대는 바로 나 그래로 바로 바로 이제 막내고 다라 러면 이겼다 세상에 정의가 지른 것만 이고 이 여군처럼 말하는 길 자 김정도 이기고 김정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우리나라가 다 이고 만세 재는 법 없이 죽는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게 그래도 바로 나 그래도 바로 바로 나 너너너마 너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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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끄만 치고 왜 핸드폰만 바라보겠어 영화의 초인공 죽는 것만은 총관이 빗발쳐도 살아라 북한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대한민국이 다 이겼다 만세! 쟤는 법 없이 좋은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거 그래도 바로 나 그래도 바로 나 그래도 바로 나 쟤는 법 없이 좋은 법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거 그래도 행복이는 나는 너마리 그래도 바로 바로 나 우리 앞에 서 있는 당당한 거